삐졌어, 삐졌어, 삐졌어. 아, 우지영 그 요즘 핫한 오빠의 앨범가 정말 핫하더라고요. 핫해요? 네, 굉장히 핫해서. 굉장히 한 번 뜨거워져볼래요, 당신? 저는 아, 우지영의 앨범 보여주면 제가 뜨거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도 되게 많이 뜨거워질 수 있는데 한 번. 어떤 방법이 있죠? 어. 뜨거울게요. 아니요, 카메라를 켜고.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이거 해주셔야 돼, 이거. 아, 그거 예술이었습니다. 깍아 하면서 이렇게 데려다 누구? 아름다워, 나랑 눈앞에 아름다워. 널 잘생길어 해볼질 싫고 애는 눈이 낀. 하지 마시지 여러분. 그거. 하하하하하하하하 기어 올려 계속 가요. 액셀 팍스 các 해. 뜨거워진 엔진 삐졌.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까. 아멘 넌 곧만가 다 살기기 ml 아버지 아름다운 너는 잘생긴 얼굴 자국 위 에면도 늘기 처쉬, 처음부터 목소리 처쉬, 처음부터 목소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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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오늘 낮에 밤